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17살 노예준이라고 합니다 반에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브이로그 찍는 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일찍 왔어요 이런 거 사실 놀라우고 많이 놀랐어? 깜짝 놀란? 예준이 안녕하세요 저는 노예준 친구 한손녀입니다 노예준 친구 한손녀입니다 그냥 불러만 거야 넌 다 긴장 풀렸냐? 아까보니까 긴장 엄청 많이 한 것 같던데 실장님이 이거 물어보래 뭐? 노예준은 평소 어떤 매력이 있는 친구인지 매력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뭐해 착하다 세 글자만 말해주면 되겠구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뭘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지금 카메라 앞에 있다고 그러는 거지? 저번에도 내가 너 몰래 뭐? 몰래 뭐? 말해봐 어디가? 화장실 노예준에 대해서는 얘기해볼까요? 노예준은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약간 까칠한데 속은 좀 착해요 한마디로 겉과 속초? 그리고 친구가 많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너는 친구들한테 되게 잘 해주는 것 같고 되게 힘든 일 있을 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게 되게 좋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노예준이 저한테 그렇게 해줬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자주 고맙다 너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하지 너처럼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뒤에서 역목하는 애들 제일 별로야 알어? 이게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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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짜증나 일단 앉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뭔 일 있어? 뭐? 장난하대? 어이가 없네 진짜 뭐? 야! 나! 죽을래! 야! 한선영! 뭐야 한선영 한선영 저는 노예준 친구 한선영입니다 노예준 친구 한선영입니다 노예준 친구 한선영입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너무 웃겨 노예준 친구 한선영입니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노예준 친구 한선영인데 저거 재고픈 탈 experiences 하루아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